조지아의 권력 집중 조지아는 2003년 기존 정권 부패를 무너뜨리고 장미혁명으로 시민들이 일어섰는데 그때 유혈사태 없이 혁명을 이끌어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스스로도 조지아인들 역시 자부심이 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미혁명을 이끈 사카 슈빌리 전 대통령 그때 시위를 이끌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비리 혐의로 우크라이나로 망명을 갔다가 작년에 다시 조지아에 들어오면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지금 부패와 싸우고 있는 조지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큰 뉴스죠.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현지 15개 지역 교민에게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우리 교민 약 800명, 키에프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 체류하고 있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여행 경보도 3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오던 나토와 러시아 협력관계에 금이 간 상태인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 회원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미국의 구상이 공개되면서 나토와 러시아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최근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정책으로 러시아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수용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금지시키고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코카소스, 중앙아시아에서 나토 군사활동을 금지해라 나토가 더는 동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동진 정책에 종료한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고위 외교관이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지원을 표명했습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며칠 전 전화통화를 통화해서 양국의 나토 통합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외무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리고 유럽과 유럽 대서양의 열망을 포함하여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주권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파트너 입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서구와 군사적 긴장으로 주가지수와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2022년 초 19%까지 하락을 했고 루블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2.5% 하락을 하면서 2020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자산 시장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구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구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대 10만 명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이게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침공 가능성을 거듭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는 러시아의 자산 가치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08년 조지아와 러시아 전쟁 당시 러시아 지수는 80%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에 있어서 세계 3위 국가인데요. 러시아인들도 암호화폐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채굴과 투자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은행은 현재 다른 정보들도 탈중앙화화폐인 암호화폐를 제한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체계는 통화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은행은 이 암호화폐의 급격한 성장이 투기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시장의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식도 굉장히 출렁이었다고 하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최대 6회에서 7회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역시 대출금리를 연 10%로 인상 결정을 했고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은 9.75에서 10.25%로 인상을 했습니다. 남아공은 4%, 우리나라는 현재 1.25%입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와 주변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